안녕하세요. 에코아이죠. 1일차 경쟁률 및 최종 예상입니다. 국무가는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고 수요일치 결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. KB증권이죠. 규모는 721억이고 좀 많아요. 1,500원 수수료 있고 에코아이 KB 생활건수 2만 1천 건 들어왔습니다. 가장 최근에 생활했던 SY스틸텍 같은 경우는 5만 건 들어왔죠. 그것보다 저조하게 들어왔죠. 증거금은 240억 SY스틸텍은 한 770억인가 1일차 때 들어왔고요. 현재 균동은 12주, 비례한주는 10만 5천원 SY스틸텍이 한 16만 건 최종으로 청약이 됐었고요. 그 다음에 증거금은 한 1.6조 들어왔죠. 지금 시작도 770억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고 청약 건수도 SY스틸텍이 5만 건이었는데 2만 1천 건 거의 뭐 3분의 1, 3분의 1보다는 조금 높지만은 적게 들어오겠죠. 최종 예상 공모 청약 건수는 한 3배 정도 잡았고요. 7만 건 청약 증거금은 한 30배수 정도 잡았습니다.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균등은 3주, 4주 정도 배정이 될 테고요. 균등만 해도 한 10만 원 정도 배정을 받는다는 뜻이고 비례한주당 한 26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증거금은 한 6,700억 예상을 했을 때 260만 원이니까 뭐 40주, 1억 청약하면 40주 정도 맞겠죠. 40주는 4, 30, 100만 원이 넘네요.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청약이 별로다. 종목이 별로다 싶으면 더 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. 만약에 좋다 그러면 막판에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. 좋을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사실 않아요. 수요 예측이 너무 낮고 너무 낮은데 밴드 상단에 결정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룰이 조금이죠. 국룰이 그래도 수요 예측이 2, 300은 나오고 가격 분포가 그래도 양호해야지 밴드 상단에 들어가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인데 상장일이 스톰데크랑 겹치죠. 20날 대출기간은 월요일까지 청약이기 때문에 환불일은 이틀이고 최소 청약은 10주고요. KB증권 수수료 없는 분들 많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스펙은 잘 모르겠고 스펙은 주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데 청약을 하면 펀드 쿠폰이나 이런 거 쓸 수 있도록 100만 원 청약하면 그런 걸 주죠. 하여튼 나중에 100% 다 주지 않고 타겟팅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. 한 번은 주고 한 번은 안 주고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세 주 받으면 10만 원인데 좀 그렇죠. 하여튼 일단 월요일까지 접 보고 중심 분위기도 좀 살펴보고 그래야 될 듯 합니다. IPO가 조금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상장일 날 그리 큰 수익을 주지 않고 참고로 오늘 프로세이 날라갔죠. 상한가 28,200원 대단하죠. 아침부터 급격히 밀어 올리더니 하여튼 바이오가 밴드 하단 아래쪽 지하에 결정되는 종목은 하루 이틀 정도는 부위하고 지켜봐야 되는 듯 하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